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10편 55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시편 54편은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받으며 숨어 지내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54편 다윗이 겪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신뢰를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했을 때 과연 어디에 우리의 신뢰를 두어야 할까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적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편 54편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려줍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적들의 실체를 낯선 자들, 즉 자신과 어떠한 친분도 동질감도 없는 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 포악한 자들로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의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악의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악하고 파괴적임을 강조합니다. 이런 적들은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으로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를 완전히 파괴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6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그의 깊은 믿음과 하나님과의 오랜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절망적인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합니다. 다윗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는 단순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의 삶 전반에 걸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과거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실하고 능력 있는 분인지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생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 목동으로서 그는 사자와 곰을 맞서 싸우고 이겼으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추적을 받으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때로는 친구와 가족에게서 조차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자신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그분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도우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신뢰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날에서 건져주실 구원의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이런 신뢰는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겪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연구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환경은 매우 위험하고 절망적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이루신 일들을 묵상하며 그분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그를 도우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저에게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일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강부에 응답하셔서 그를 모든 적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깊은 신뢰와 믿음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운 상황과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성품에 대해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도 그분의 구원과 도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분의 구원을 미리 찬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기도생활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순종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로 다윗처럼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삶에서 배울 수 있듯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 신뢰는 우리의 기도생활과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자라납니다. 그렇기에 매일 말씀으로 살기 위해 결단하십시오. 주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기대하면 믿음으로 강구하십시오. 그러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는 다윗 왕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배워갑니다. 저희가 주변의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할 때 주님께서 저희의 피난처시며 구원의 바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이 약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상기시켜주시고 그 믿음으로 저희가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가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 주님의 구원과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삶이 주님의 선하심과 충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 저희가 세상의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결단이 주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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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